와 대박 감사합니다 결심해야겠다 이쁘다 이쁘다 처음이 아 미안해 처음이라서 내가 이렇게 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말 그니까 팬분들 말을 직접 듣는게 처음이라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훈훈하다 일단 이렇게 좋은 영상 만들게 해주신 제작진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팬분들한테 한마디씩 해볼까봐요 이렇게 솔직히 너무 저희가 솔직히 가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제가 너무 제가 너무 과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감사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저희 다같이 이제 또 제비제이하니까요 어 선호 일로 선호도 있군요 아니 선호랑 건희는 이제 다같이 한번 저희 모두가 다 잘될거에요 다 잘될거에요 모두가 잘될거에요 너무 복잡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해볼게요 아 슬퍼 일단 일단 개인적으로 좋아해주시는 팬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저희가 해유TV에서 생긴 프린식스라는 인연이 있잖아요 이 자체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게 너무 신기했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다 하고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사랑받는다는 일이 또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는 저희 여섯명 그리고 다른 연습생들 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팅 진짜 저희 이렇게 모두가 가소라는 꿈을 갖고 있고 또 연기라는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오랫동안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멋있다잉 멋있다잉 잠깐잠깐 네 일단 영상 너무 잘 봤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그냥 저희 다 연습생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게 저는 사실 너무 가분하다 생각하고 또 감사드린데 아 내가 뭐라고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나 가끔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런데 지금 사랑받은 거를 제가 꼭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동적이야 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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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균이 어 네 필리시스 빠파기 그 어떤 말로 표현 안해도 오마이갓 아 너 아 너 하 아 일단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 매주 목요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4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아까 감동을 받은 게 멤버 한 명 한 명씩 캐릭터 표현을 잘 해주셔서 그림 그려주신 거 보고 아 진짜 애정이 많으시구나 팬분들께서 그래서 그림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속에서 많이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한국말 때문에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직접 전달할 수가 없어서 너무 뭔가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죄송하는 마음도 있어요 형 아니면 이번에 진짜 하고 싶은 말 일본어로 하시면 일본어를 할 수 있는 팬분이 아 그럴까요? 형 마음을 다 표현해요 나는 형이 일본어로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못했다면 맨날 그게 너무 답답해서 사실 한국말 분리하면서도 그 말하고 싶은 말 많이 있는데 그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잘 못하면 그것 때문에 뭔가 겁이 나서 말 못했었어요 지금 일본어로 편하게 일본어로 해도 돼요? 일본어로 못하면 어떡해 그럼 큰일 일본어로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다섯 시간 걸려도 돼 네 저희 친구들이 오케 하셨어요? 어 근데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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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또 에 또 에 또 이게 또 아 한 시간 4週間 에 또 플랜6 の 私生活 에 この番組見ていただいて とても 아 感謝してます えっと 僕がこうやって 韓国まで来て こうやって今 ここに友達 こうやってみんなと一緒に たくさんの方に見てもらえる こうやって番組で っていることも とても感謝しているし 皆さんが いて 僕が今ここに出れているな とも思います 一つ一つ感謝しながら これからも頑張っていきたいと 思いますので ずっとずっと えっと 待っててくれたら 嬉しいし これからも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って 言いたいです えっと はい 諦めなくてよかったな って思います 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今 関係할 수는 있었고 여러분 덕분에 또 형이 여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기쁘게 될 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なんか 本当に 自分多人の話を 説明することを 何か あなたの言葉から ありがとう それは もっと 私たちの声を 効果するため 今回の言葉を 説明します 大変に 言葉を 俺は 好きだいな G close 人に 大変な言い より それが えっと ということで 아 그래?